앞서 예고인 드린대로 오늘은 전천주교 제주교구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은퇴하시고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2020년 말로 제가 제주교구장직 을 정년으로 퇴임을 하고 그 후로는 모든 그런 공적인 책임을 벗었으니까 아주 자유롭게 하늘과 땀과 벗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뵈었을 때보다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셔서 아주 편합니다. 그동안 주교생활이 너무 힘드셨던 거 아닙니까? 역시 여러 가지로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니까 때 되면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행사가 있고 또 해야 될 그런 형식적이지만 하여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게 부담이 됐었는데 네. 그런 데서 모두 해방돼 가지고 아주 자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저희가 종종 소식은 듣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으신 건 전혀 아니시고 여전히 4.3 관련 강의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좀 보시게 된 것이 얼마 전에 제주 지역 각계 인사들이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투표 실시를 촉구했는데 거기에도 이름을 함께 하셨습니다. 해방됐다. 해방됐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시는 것 특히나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 말씀을 해 오셨었잖아요. 이번에 주민 투표 실시 촉구에도 같이 동참하시게 된 이유를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제2공항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도 동참해 주기를 촉구하셨고 그래서 저도 원칙적인 그분들의 뜻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민들 지자체 주민들에게 어떤 과도한 부담이나 중요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도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2005년에 우리 제주도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주민 투표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듣기로 2011년에 서울시에서도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주민 투표를 실시를 했었고요. 또 대구의 공항이 지금 하나인데 군사공항을 지금 빌려서 민간 항공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사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미 주민 투표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 과도한 부담 또는 중대한 영향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금방 뭘 했다가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영구히 지속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도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런 것은 도민의 의견을 물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찬동을 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 가져오셨었잖아요. 사실 원론적으로 제2공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제가 하셨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 이것은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법의 내용을 보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었고 이번에 오영훈 지사도 이게 주민 투표와 갈등을 줄이려면 제2공항에 찬성하는 분들도 주민 투표에 동의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성립될 수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2공항에 찬성하는 분들도 주민 투표를 하면 거기서 분명히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지자체의 주민들의 주권은 역시 주민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 장은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하게 존중해야 될 것이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국가도 그렇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제주도 저는 이게 만약 제2공항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제주도 거의 동남 쪽의 4분의 1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구조 개편보다도 몇 배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구조는 개편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취소가 안 되고 불가역적인 그야말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주민들의 뜻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또 최근에 일본에서도 북해도 사뽀로의 2030년에 동계올림픽을 초취하기로 이렇게 예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쭉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 북해도 주민 특히 사뽀로시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일고 있었고 그래서 동계올림픽 초취를 중단하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주민 투표를 실시하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한 5일 전인지 사뽀로시장이 동계올림픽 2030년 계획을 일단 단념하는 걸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를. 그런데 왜 그걸 제주도에서는 못하느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대개 국가나 또는 지자체의 높은 분들이 주민들 국민들이 제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수준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편견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주민들도 의식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셨고 좀 더 존중받아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일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있죠.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했던 사례가 있었고 부한 방패장 문제도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게 지금 워낙에 갈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야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어르신이라서 그런 비판은 안 받으시겠지만 주민 투표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좀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안이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고 위에서 국가기구가 강압적으로 이걸 추진했을 때 그게 더 오랫동안 갈등의 소지로 남습니다. 제가 제일 목도한 게 강정 사례인데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주민 마을 총회를 제대로 된 마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같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참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의 총회를 다 물었다면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제공항 문제를 놓고도 언론사에서 이렇게 주민 투표 자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80% 가까운 사람들이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하자 하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이 나왔고 반대는 나머지 20%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현 상황을 보더라도 저는 주민 투표를 하는 게 오히려 향후에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님 얘기 조금 넘겨볼까요? 사실 이 제1공항 문제도 물론 갈등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교님이 목소리를 내실 때 생태 환경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된 다양한 활동도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만 돌아봤더라도 아마 주교님께서 처음 제주에 오셨을 때와 지금의 제주도는 굉장히 다른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기후 현상이나 난개발 환경 파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 제가 왔을 때만 해도 2002년에 제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제주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제주를 찾아오는 저를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주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제주도의 바다도 그렇고 또 용천수도 그렇고 제주의 생명줄인 물이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바다에서 연안에서 이렇게 물질하시는 우리 해녀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전보다 지금은 도대체가 해조류 이런 해녀분들이 채취하는 생물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다 밑이 전부 백화 현상을 가져와서 돌덩이를 봐도 10년 전에 돌덩이 건져 올렸을 때는 그게 검틱틱했었는데 지금 요새 건져 올린 건 전부 하얗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제주도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생활 하수 이게 정말 철의장에서 충분히 제대로 정화되지 못하고 쏟아져 나가서 결국 우리 연안이 전부 부영향화되고 그러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용천수가 정말 옛날부터 제주도민들의 생명수였는데 그 용천수 솟아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양도 줄고 또 지하수에서 지하수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그 지하수를 수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하수 채취를 해보면 그게 오염도가 자꾸 올라가고 또 염분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제주도가 포화상태라는 것을 더 이상 이제 제주도라는 유기체가 다른 인간이 투입하는 오염물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한계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글쎄요. 아까 제2공항 얘기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모든 게 인간의 욕심 때문일까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8년 전에도 찬미바두소소라는 회칙을 통해서 지구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누이요 어머니인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상황이다. 우리 누이요 어머니인 지구가 지금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다.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지구 전체의 지금 기후위기 문제를 아주 안타깝게 인류 전체를 향해서 호소하셨는데 저는 전형적인 사례를 우리는 지금 제주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에서도 참 인간의 욕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주교님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아마 이걸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4.3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많이 갖고 계시고 여전히 강의도 하시고 몇 년 전에는 미국에 가서도 미국 책임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제주 4.3이 느리지만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걱정되는 것은 2년 논쟁이 다시 또 시작이 되면서 올바로 가고 있던 4.3이 또다시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4.3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제주 안에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잘 진척이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념 논쟁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념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인간의 어떤 추상적인 사상의 체계를 이렇게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게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달라지고 상대화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념이라는 건 사실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인간은 이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구체적인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까 숭고하고 존엄한 인격 가치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념에 의해서 사람을 인간을 재단한다는 건 그거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최고의 존엄이고 숭고한 가치를 지닌 존재고 그래서 이념이 올바른가 또 틀렸는가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경시하고 인간을 홀대하고 인간을 짓밟을 때 그 이념은 틀린 이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사람이 만들어놓은 허수아비 같은 이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제대로 이렇게 받들고 지키느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이 넘었던 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이념 속에서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던 4.3을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지금 2023년에도 이렇게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건 좀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인간 본성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나요 인간의 인간이 서로 이렇게 남을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배척하기 위해서 이념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치장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민족 같으면 한국 같으면 우리 같은 핏줄을 타고났고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온 동료여 형제인데 이거를 그런 고귀한 우리들의 형제를 외부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외부에서 이렇게 덮어 씌운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갑자기 이념 논쟁이 불이 붙었는데 그 해방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얻었다기보다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끝나면서 강대국께서 지도 위에 줄로 이렇게 그어놓은 그 손 때문에 생긴 분단이었고 그 분단의 잣대도 결국은 냉전 체제 하에 강대국들의 이념 그들이 만든 이념을 한반도에 덮어 씌웠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 가지고서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 가족이요 형제로 살았던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적으로 몰아세우고 이건 참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바깥에서 덮어 씌운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의 소중한 형제를 이렇게 배척하는 핑계로 지렛대로 잡는다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교님 세상에 말씀을 계속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세상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시는 세상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사지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주교님 모시고 오늘 사실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하면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안타깝긴 한데 주교님 세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어른이 너무 좀 없다는 얘기들도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사제로서 좀 힘겨워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제주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두 단어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순우름이라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전향정신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제주는 옛날부터 우리가 정말 대문도 걸지 않고 그냥 정랑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서로가 정말 조금도 감추임도 없이 또 닫힘도 없이 이렇게 열어놓고 사는 그런 정말 형제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왔는데 이게 결국 자본주의 세례를 우리가 받고 너도 나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또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의 세례를 받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웃끼리 대치하고 또 같은 제사상에 같이 절하고 제사밥 먹던 사람들이 서로가 인연을 끊고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옛날 제주인들이 살았던 부족하지만 검약하면서 아끼면서 사는 그런 전향정신과 또 이렇게 이웃을 내 식구로 생각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하는 그런 순우름정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도민들의 곁에서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제가 잠깐 또 가졌습니다. 주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